자 일단 엄마 미래가 제일 궁금해요 나의 어떤 건강 그리고 나의 어떤 금전 그리고 여태까지 놀지 않고 쉬지 않고 일을 해온 사람이라서 놀면 병이 될까 봐 놀고는 싶은데 놀면 병이 될까 봐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일을 하고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일을 안 합니다 그게 엄마의 철학이야 나는 희한해 우리 엄마가 봐봐 만 구제 중생하고 살아야 되는 보살의 사주인지라 거기에서 충이 난다는 건 여자랑도 이런 거 있지만 시원하게 남자도 따른다고 하지만 남자는 다 친구야 친구 그리고 여자들도 많이 따라 대답을 해주세요 여자들은 또 막 시샘에 아니 뭐 내가 뭐 빨간 넷슛 빨고 뼈 짤고도 신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저 사람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괜히 희한하게 소문이 나 있고 엄마가 여우짓 한다라고 했고 눈웃음 친다라고 하고 아주 오해가 오해가 나는 만약에 네가 힘들다면 나는 안아줄 수도 있고 밥 한 끼 사줄 수도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주 징그러워 이게 남자도 징그럽지만 내가 아주 그냥 옛날에 남편 또 오다가도 만난 사람 엄마가 첫 남자만 생각하고 옛날 남자만 생각하고 그 남자만 바라봤어요 이거 아니에요 오면서도 넘어갈 수도 있었고 연주일 수도 있었던 부분에서 그때그때마다 내 탁탁탁탁 쳤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에서 만나면 늙었어요 늙었다는 건 나이를 먹었다는 뜻이에요 호강하셔야죠 내가 또 먹여 살리고 또 싫어 아까 징그러워 아주 그냥 소름 끼쳐요 또 누군가를 내가 간섭하고 내 골머리 썩으면서 그리고 엄마가 누군가 옆에 있으면 가엾고 불쌍한 엄마가 제일 가여운데 가엾고 불쌍해서 또 막 가만히 있질 않아 이렇게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같이 끌고 가려고 그러고 이것이 문제인지라 그래서 우리 여기 아드님 아드님이랑 같이 사주시잖아요 아들도 바라보면 진짜 막 내 쥐어박고 싶어 이 쥐어박고 싶다는 건 뭘 해도 해라 뭘 해도 네가 사고를 치지 않는 한에서 그게 남자니까 한번 배포도 왜 실패도 한번 바보며 이러면 조심할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멈췄어요 근데 생각은 많아요 이거 왜 구동권이야 도대체 신줄이 많아서 엄마도 신줄이 많아놓고 엄마 내 친정집으로도 신줄이 많아놓고 또 여기 여기 시대 옛날 시대 거기도 무시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하나 제대로 이 가정의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난다긴다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어디 이렇게 확 자랑을 이것도 안 된다 이런 소리야 양가에서의 신줄이 많다 보니 그나마 우리 뭐 따님 자손은 나가서 자기가 그냥 거기도 잘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앞가림을 하고 산다고 그래도 저게 아들이랑 바뀌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오빠라도 따라가 보고 어떻게든 장남이니까 해볼 텐데 이건 사주가 뒤 바뀌었나 딸은 그래서 내가 더더욱 관여도 못하고 다 지지만 않고 진짜 지가 뭘 해도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돈이 있으면 너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시집을 아직 안 갔나요 네 시집간다 그랬을 때 많은 건 못돼 주지만 적금이라도 요렇게 요렇게 해 해주면 정말 이 아이는 잘 살 수 있는 건데 제일 문제는 이 신줄이 왜 하필이면 멈추는 이 아이한테 왔는지 꿈도 많았습니다. 뭘 해보겠다고도 하는 건 많았는데 항상 머리카드기 어란 거야 생각만 많아 그런 마음이 무척 약해요 무척 약해요 신줄을 닦아주셔야 돼요 걷어주셔야 돼요 엄마도 신줄 갖고 사느냐고 애쓰셨어요 우리 기준님도 있니 없니 그래도 정말 내가 말문이 터지고 이게 아니라 이놈의 신줄이 뭔지 인간의 고려움을 겪느냐고 그리고 금전의 파괴가 되느냐고 벌면 뭐해 벌면 뭐해 벌면 뭐해 빚을 지는데 남 이렇게 하고 희한하게 가만히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랬다고 돈에 진짜 무슨 발이 달렸나 귀신이 들렸나 아주 나갈 국립만 생겨 그리고 또 한 엄마도 조금은 나도 모르게 희한하게 뭐가 씌어도 뭐가 이렇게 저질러 그러다 보니 맨날 메꾸는 돈으로 살아와야 돼요 돈을 못 벌었다는 소리는 못 듣는다 돈은 안 나온다 돈은 어떻게든 간에 잔돈이 됐든 큰 돈이 됐든 간에 어떻게 해서도 모았다 그리고 모았다기보단 버르셨어요 무관진 걸 없어 그러니까 버르셨어 근데 그거를 잠궜으면 지난 날 생각하면 후회하면 우리가 뭐하냐 그러지만 지난 날 생각하면 아휴 그때 내가 그런 말 쓰면 내가 조금 더 호강할 텐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때 내가 아아 모르는 척 했더라면 근데 내가 그냥 일만 하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내 자식들만 없다고 나랑 내 자식만 살아겠다 싶어서 진짜 그렇게만 살았더라면 남이 가져가는 팔자잖아요 낙도 없고 빚도 없고 그래 근데 고맙다운 소리는 며도 안 들어봤구나 정말 돈은 많이 벌었어요 잔돈이 엄청 붙어있어요 어 옛날로 따지면 진짜 여기다가 이만큼의 시장동에서 전대차 구다주면서 이렇게 있어야 돼요 천 원짜리 막 백 원짜리 만 원짜리 막 이렇게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요즘은 카드가 시대가 좋아져서 그렇지만 근데 그 번거만큼 엄마가 금전의 운세에서 받쳐지고 기둥이 없어놓으니까 이게 무너지니까 벌어놓으면 내려가고 벌어놓으면 내려가고 나도 이 정도면 자식들한테 내가 받으면서 이제 호강하면서 아 내 노후를 걱정을 하면서 이제는 진짜 손에 아직 물만 흘러내면서 살았으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 좀 멈추고도 싶고 이렇게 좀 내 미래에 못 놀라갔다는 뜻이 아니라 좀 여유를 즐기면서 또 고단했던 이 몸을 심신의 안정을 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 노후를 그냥 꿈으로 희망으로 당장 세월 내년 세월 내후년 세월까지는 돈을 벌어야 돼서 뭐 한갑을 갈아보면서 엄마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지만 그 이상으로 돈을 버셔야 돼요 그 이상으로 뭐라 해야 돼요 정말 70세까지도 내가 전에는 60까지만 하고 안 한다 그랬거든요 한갑은 늘어나 한갑을 기준으로 엄마가 60이면 한갑 기준으로 내가 한갑 때는 내가 여행도 다니고 내일을 위해서 막 여유도 다니고 이럴 거야 절대 그 기준치가 63살이 되고 올라가고 3년 2년 3년 5년 가다 보면 지금은 목표가 60 아무런 7년 10년은 그래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지겹나 싶어 자식도 어쨌든 자기네들 악가리매만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오면서도 자식이라도 번듯하게 해놨네 이런 소리라도 들으면 좋은데 자식마다도 성격이 틀리고 팔자가 틀려놓은지라 또 운명이 틀리고 운이 틀려놓은지라 똑같을 수가 없어요 내 한 배 속으로 났어도 근데 이 아이는 조금이라도 어떤 직장인이라도 들어가든 아니면 자기가 그게 버거워서 어떤 자격증이라도 따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새로운 공부를 해서 가더라도 뭐라도 움직이려고 한다 그러면 올해가 초년 성주인데도 이걸 그냥 넘긴다 이런 소린 거야 초년 성주인 처음으로 이제 들어오는 10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그 운만 운이라 그래요 그게 처음 초년 성주가 들어왔는데 지금 바보같이 이러고 놓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계속 여름도 놀았어요 집에서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안 더운 못 사는데 추우면 못 살고 그 그러더니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됐는지 새벽에 나가요 또 근데 한 두세 달밖에 못 다녀요 왜 그러는 거죠 이게 자꾸 막아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벌었으면 됐어 그럼 그 돈 떨어지면 나가는 거 같아 그렇죠 돈 떨어지면 나가고 나는 많이 안 쓰면 돼 근데 답답하죠 많이 안 쓰면 돼 자기가 미래를 보면서 하다못해 뭐 청약을 들든 모르라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다 막아버린 거야 신줄이 그러니 딱 어 3개월 이 정도면 내가 3개월 6개월 놀 수 있거든 또 떨어지면 어 나가야 되니까 제가 청약도 둘 다 딸하고 아들하고 같이 시장을 해서 백만 원 만들어서 네가 벌어 이제 너 사회생활 하잖아 그래가지고 줬거든요 딸은 그거 갖고 나가서 지금 잘 살고 제 양까지는 사면 줘 근데 얘는 안 되는 거야 나가지도 않아요 돈이 있어야 나가는 거야 딸은 찔러도 워낙 독해요 독하다는 건 강해요 그리고 자기가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려고 또 뭐 애비를 원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창이 여자다 보니까 더 단단히 쓰려고 강당하게 쓰려고 아직 독서인처럼 사는다고 애써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 덩어리를 차라리 엄마의 어떤 기운 엄마의 씨를 닮았다면 엄청나게 움직였을 거야 엄청나게 근데 그게 아니야 누구야 그러다 보니까 신줄에다 들어가 수능 안씨에다 들어오는 이 조상의 바람 그리고 엄마한테 들어오는 이 기운이 섞이다 보니까 이게 벗겨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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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놔서 아 3개월 다닐 거 6개월 더 다녀야고 예를 들어서 아 6개월 다닐 걸 1년만 다녀도 퇴직금이라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런 거에 대한 맛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기는 나중에 돈 벌면 되는 거야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직장을 나가요 근데 그게 몸에 습이 되고 그렇게 되면 팔자의 기운으로만 가고 운명으로만 간다면 이 아이한테는 앞으로 어떤 기회도 그렇고 엄마가 계속 나이 먹으면서까지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한 번 붙었어요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제가 보험료를 내주고 있어요 그게 30이 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들아 네가 좀 줘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아니고 한 달 네가 주면은 엄마가 쪼들리니까 네가 좀 내주면 엄마가 줄 텐데 그랬더니 뭐라고 대꾸를 탁 하길래 했어 네 멋대로 해라 그리고서 걔랑 싸우면은 가슴이 또 아프잖아 애비도 없는데 당연하죠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이제 못하고 보험 아줌마한테 전화를 좀 해라고 그래가지고 보험 아줌마한테 나 지금 다 해약하겠다 이제 안 하겠다 그러면서 들으라고 하고 나서 뭘 자꾸 시켜 먹어요 밥도 해주고 그랬는데 내가 딱 끊었어 밥도 가게에서 이제 남은 거 퍼 갖고 와서 넣어놓고 반찬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요 그랬더니 시켜 먹어 시켜 먹고는 안 치워요 그래서 같이 안 치우고 막 싸놔 박스도 시킨 것도 그냥 안 한 달째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갖다 버리기 시작하더라고 설거지도 해요 그럴 때 격려해주세요 그럴 때 격려는 그렇게 해주세요 아들이 치워놓으니까 나는 싸우고 싶지 않다 이거는 엄마 엄마 아이가 압이 없는 자리를 내가 메꿔주려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훈계도 하면서 혼도 내면서 드론 내고도 온 엄마의 잘못도 있고요 거기에 사랑하는 방법을 저도 조금 엄마가 장사하고 힘들어서 애쓰냐 그러지 못한 것도 이해합니다 그래도 이러거다 저거다 엄마가 너무 좀 첫째도 첫째지만 우리 여기 아드님은 조금 더 감싸고 온 게 있어요 조금 더 하다못해 어렵고 그리고 남자아이다 보니까 그렇죠 더 좀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도 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더 외롭지 않을까 이 아이가 더 압이 없는 자리가 더 이 아한테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엄마도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혼을 내야 되는 그 시기를 못 갔다 이 소린 거예요 그걸 넘기셨다고 그러니까 새 엄마한테 구박받은 거 그거 가슴 아파 혼내지 못했지 그래서 이 아이가 뭐가 정말 이건지 저건지 엄마가 자식을 망쳐 먹었다는 소린 아니지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나 우리 엄마의 어떤 트라우마 엄마의 어떤 마음의 병 그리고 아픔 그리고 너무너무너무 내 서러움 이런 것이 내 자식한테 이게 유전처럼 재산처럼 물리지 말아야 돼서 엄마 딴에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혼도 내고 모두 한다고 하지만 그걸 그걸 많이 못했다 이런 소린 거야 근데 지금 와서 바라보니 아 너무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를 키웠나 예를 들면 그리고 너무 마음을 아파했나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서 또 여자는 따님은 여자가 얘기할 수 있지만 남자는 엄마가 아빠의 아비의 자리를 못 대다 보니 아들과 엄마의 이제 커가면서 이 갭이 늘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생각의 차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다가가려고 엄마는 엘씨인데 그 방법을 몰랐던 거고 아이는 오오 이런데 점점점점점점 자기 어떤 스스로의 능력 자기 어떤 어떤 일어나서 솔선수범이라든가 뭔가 움직임 속에서 해야 되는 거를 안하고 그냥 어가 된 거라고 기운이 약해지고 뭔가 자기 스스로에서 이 뭐 우리가 제일 힘든 건 귀신이 들어오든 조상이 들어오든 신이 들어오든요 내 기운이 어하고 있을 때 바삐바삐 바쁠 때는요 안 들어와요 뭔가 아프거나 뭔가 어하고 있거나 뭔가 내가 신에 빠진다든가 뭔가 해야 되는데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뭔지 모르고 어하고 있을 땐 그때는 신의 바람이 뚫려서 들어와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신감으로 소멸해주세요 여기는 누군가가 엄마 친정도 그렇고요 또 엄마가 살아온 인생이 엄마도 우리 엄마의 자리가 그러니까 친정적으로 어떤 부모에서 양궁에서 들어오는 자리가 그렇게 편탄치만은 않았다 이런 소리야 네 우리 친정은 다 천주교 신자예요 병따치만 나는 곳 내 나를 낳아준 내 몸 응 거기에 외가 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신의 바람인 거예요 엄마의 즉 진짜 외할머니 쪽에서 들어오고 거기에 신의 바람이 많아요 그리고 신의 바람이 교회의 기독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바람이 들었는지 봐야지 제사가 없어지고요 산소들을 이장을 하고요 엄마 자고 있는데 누가 포크레잉으로 파봐 고하지도 않고 앞에 가서 그냥 아 이랬습니다 그냥 포크레잉 파보라고 확 나죠 어디 가라는 거야 요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 귀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떠드는 거예요 갈 데도 없어요 근데 옛날에 여기 산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산에 이사를 다니니까 그죠 강을 막고 산을 파고 그러다 보니 어디로 어딘지를 몰라요 조상들이 내 자식들이 언제가 있는지 1년 2년 3년 4년 5년 그 년 술을 먹으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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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다 보니 10년 만에 신출이 조상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 저희 산소 5년 10년 전에 건드렸는데요 사람들이 이해 못 하잖아요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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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다 보니 그때 오신 거야 배고파서 오시고 너무너무 추워서 오시고 너무너무 더워서 오시고 못 먹어서 드시고 그러면 여기가 왜 올까요 안 되는 게 조상한테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출은 강한데 그래도 저 나름대로 여기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말 잘 안 듣잖아요 뭐 하라고 그러면 그런데 했어요 그래서 먼저 가게 팔아가지고 남의 집 저기는 거기는 거기는 무당이고요 이게 연년이 3년을 쭉 내려박았었어야 돼요 연년이 그러니까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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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면 말 많이 누르고 올라오면 말 안 누르고 올라오면 안 누르고 10년 동안 눌러주다가는 구타다가 죽고요 그게 그 소리가 아니라 년 년 년 그러니까 빵빵빵 저도 무당이 안 되려고 얼마나 년 년 년 막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차라리 무당이라도 되면 모르겠는데 그럴 거 아무도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런 정도의 심빨은 아니에요 조상을 한 번 달래줬다고 가실 거 같으면요 모든 조상들이 천도지 받고 다 가셨을 거예요 가시는 그 와중에 가시는 분이 있고 어 나 조금 더 받을 거야 어 나도 좀 해줘 너 나 잊었네 이 일에서 조상의 바람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어 그리고 조상에는 약속을 했는데 그걸 못 지켜서 그걸 아수라장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뭐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요 빵빵빵 이렇게 눌러줘서 써야 돼요 아주 꾹꾹꾹꾹 자 엄마도 신줄이 있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믿음이 있어서 그죠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사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는 엄마 미래를 바라보고 싶어서 오늘 전 보러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식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얘네부터 해결을 해야 내 누우가 편하니 안 편하니 뭐 갚은 건 어차피 지금 5년 당장 사이에 내가 직업을 때려칠 수는 없어요 일을 손을 놓을 수가 없어 그리고 돈을 버세요 그리고 이동도 없어요 어? 이동도 없어요 그러니 괜히 쓸데없이 돈 낭비하려고 이동하지 마시고 이동은 3년 후에 있습니다 지금 가게 해서요? 어 3년 후에 있습니다 어차피 사고 빨고 뭐 이거 빠지고 안 빠지고 이미 작년, 재작년, 재작년 예를 들어서 그거 한 4, 5년 전에 있었던 얘기고요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가 앞으로 갈 것 같으면 답답한 건 나도 이게 올라왔다는 뜻인 거야 그리고 급하게 급하게 털을 잡아서 들어갔으니 내가 그 터랑 합수가 안 됐는데 그게 엄마의 병이라고요 그런데 얘가 엄마도 1, 2년을 못 버트리는데 얘는 그래도 3개월, 6개월 버티는 게 어디예요? 피는 못 쏘깁니다 씨는 못 쏘깁니다 또한 우리가 저 줄보냥 어머니 부모에서도 그러고는 그걸 못 쏘깁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엄마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얘랑은 뭐 자기가 벌 만큼만 벌고 가겠죠 근데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엄마도 만들어 놨고요 아파서 쓰려서 그리고 나처럼 서러움 좀 구박받지 말고 혹시 빈자리가 내가 채워줄 수 있으면 그래서 그냥 금이 오기가 키웠던 거야 근데 그것이 나이를 먹으니까 정체성이 없잖아요 정체성이란 주체 자기가 스스로 어떤 개념 자기가 스스로 어떤 신념 그리고 자기가 뭘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끈기 그러니 그것만 하고 사는 거라고 아시겠죠? 여기저기 돈이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도 얘도 그만큼 벌어서 그만큼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건 모르겠어요 믿는 집이 있으면 신줄 1년, 1년, 1년 꽉꽉 꽉 눌러 놓으세요 연달아 합니다 그렇게 눌러놓고 나면 얘가 그래도 3개월도 하니까 6개월 6개월도 하니까 1년 거기다 빌어 촛불에도 키고 빌어 가신다면 그래도 1년 2개월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거기서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책임감 살아보자 책임감 내가 이렇게 보자 얘도 생각이 있는 아이에 이대로 놀고 싶지는 않은 아이에요 그것이 하나가 어 통장을 만들었네 이렇게 됐네 조금 더 벌어볼까 더 벌어볼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막이 친 거를 땅땅땅 걷어서 가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엄마 그리고 엄마 딴에도 요즘 또 살랑살랑살랑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아주 그냥 앉은 자리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안정이 안돼요 그러다 보니 잠도 못 잡니다 지금 돈이 왜 나가는지를 아셔야죠 내 이사 가고 싶어 갖고 지금 여기에 놓고 나면 집도 답답해 갖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움직여고 또 이거 해 놓으면 또 일 년 지나고 나면 이것도 이거라고 어디 터를 갖는 성의 차가 마음에 들을까 지금 거기에 있어요 그냥 지금 딴 데 가도 딱히 안정이 안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나 내가 장사를 하신다니 장사를 조금 장사에 수덕을 낼테라 하셔서 또 어떤 어떤 뭐 음식점 이런 거예요 손에 어쨌든 손님들한테는 이게 밥 공양이 최강이에요 그러니 손님들이 와서 맛있게 먹어 줄 수 있는 거에 신경을 쓰셔야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겁니다 어쨌든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영혼이 없고 손끝에 물론 할 땐 잘한다 그렇지만 이미 내 스스로의 기운이 잠도 못 자고 마음이 떠갖고 이런 사람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안돼요 이동 없습니다 올해 엄마도 자 아들은 초년 성주고 엄마는 대가 성주예요 두 분이 대운이 들었어요 올해 근데 올해가 다 가고 있네요 그래서 대운은 가을에 맞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대운은 아들도 받아주시고 신감을 소멸시켜주고요 그리고 엄마도 대운을 받았어요 운맞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대운이 58에 가서 운맞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그때 해나의 58에 나이에 한 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변고 없이 내가 이렇게 두 번 돈이 나갈까 한 번 돈이 나가고 안 나가진 않아요 크게 사고 수가 날까 작게 사고 수가 나고 비껴갈 수 있다 이런 소리인 거야 믿음이 있으신 양반이니까 믿음이 있으신 우리 기주님이시니까 아이 초년 성주 잘 받아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이라도 석 달 다니고 6개월 그리고 자기 앞가림 정도까지는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조상의 가물을 조금 더 물려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올해 대성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장사에 덕을 났더라든 금전이 두 번 나올 게 한 번으로만 나가든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더 깨질 수가 있는 거로 50만 원만 깨지든 나한테 자꾸만 나라는 사람도 조바심이 있어서 나라는 사람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돈을 아까도 그랬죠 엄마도 벌린다고 엄마의 직성 신출을 올려놓고 나서 장사 일단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작든 크든 간에 그래야 나중에도 매매를 냈더든 권리금을 받든 예를 들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사 떡을 올려놔서 대응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지우고 있다 그러니 격려해 주십시오 그게 아파서 못돼주지 말고 아파서 말을 못 띄우지 마세요 그 못한 것 때문에 엄마가 아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착하긴 착하잖아요 근데 잔소리를 하도 해버리고 엄마 이러니까 부딪힐 수 있는 사람이 이 아이도 엄마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가여운 줄 알아요 고생한 것도 합니다 좋은 말 해줬다고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거 해줬다고 말 안 하고 있으면 저 아이 가슴이 자식 때문에 아프대 아프다면서 그러면 더 아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치워놓으니까 좋네 엄마가 너무 손이 편하네 너무 좋은 걸 티도 좀 내셔야 또 치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 너가 이렇게 해놔서 기분 좋아서 그걸 해도 할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조금 더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조금 더 머릿속에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동 장사해야 되는지 금전은 언제나 벌 수 있는지 기다리세요 모아지지는 아직 안고 메꿔야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벌리지 마셔놓으면 좋겠고 조금 더 5, 6년은 어떻게든 간에 일은 해야 되시는 건 맞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집안이 편치 못해놓고 지금 모자 관계가 편치 못해놓고 지금 자자에서 들어온 여기가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인지라 어쨌든 간에 올해 이렇게 조금 승으로 올라와 있으니 눌러나 가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돈이 있어야지 맨날 비가 끗끗하고 그러는데 아들 것도 하는 것도 많이 들잖아 음... 서로 많이 들면 부담이고요 적게 차림 정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동이 얼마만큼 있으신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잠시